도망간다 아 이거 맞냐? 집지마 좋아요와 구독 그 유통계 있으면 안 쓰면 안 돼 공포탄 안 터져 어떡하지 안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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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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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먹고 떼고기 그러네요 여기다 눈썹 붙여서 왼쪽만 잡으면 1대2 오케이 여기 여기만 잡으면 저거 끝날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으면 안 잡을 수 있어요 나무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 뜬다 265 265 265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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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만 보인다 하나밖에 안 보이고 왼쪽 나무 잡았다 네 여기서 언덕 위에 보인다 어 뭐야 파이팅 감사합니다 살려도 될 것 같아요 대분님 파이팅 어떻게 됐어 엄청 잘 쐈어요 엄청 잘 쐈어요 너무 잘 쐈는데 잘 쐈는데 뭐야 저기 핵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쐈네요 왜 쐈으려고 말 쐈지 타는 거 조심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여깄는지 몰랐네 하하 하하하하 쓰읍 하하 하하하하 오오오 오아 힛! 하아 저녁 하아 됐을게 볼만하겠네 언제부터 앉아있었을까 마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잠보하러 가다가 잔인하게 죽어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공격하였습니다 이거 좀 신고해서 자리 좀 빨리 없애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너네 다 여기 내려서 어떡하려고 그러니?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둘이 맞장이라도 깔 거야? 이해가 안되네 뭐라면? 난 여기서 총만 먹고 사라졌다 두명이 있었네 간다 연기가 폴폴 나는구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뻥이 엄청 무섭겠다 박으면 터질까봐 오토바이 리드샷 안되잖아 이런 곳을 때가 아닌데 너무 귀엽다 너 나 죽이려고 뜨지 때려가는 거지 알지 보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? 몇 대 때리면 죽을까? 몇 대 때리면 죽을까 이거? 레게농 레게농 그러다가 1등이라도 하면은 와 뭐야 대박 잠깐만 한마리 辦 услов 아 벨그가 너무 재밌어 아 연사촌이면 따라가겠는데 저격이 아닌 것 같아 베린이 같은데 그냥 또 베린이 2탄인가? 아닌 것 같은데 아시아라 그렇게 저격이 쉽게 되지도 않거든 그냥 파밍하러 갔다가 아 그런가 연기 지방생인가 도망간다 아 이거 맞냐? 줍지마 줍지마 총알 없잖아 왜 자꾸 있는 척해 피 없을텐데 티비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 그냥 그냥 사이가 아니야? 나는 적궁 속이 했는데 그래 쟤 머리 쏘는 거 아니야? 하지마 놀이는 끝났다 자 쟤 안찾는다 야 쟤 안찾는데 성국이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아 쟤 너무 진지해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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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권총을 상대해주겠어 그래서 총알 다 있어가지 않냐 아 어떡하냐 아까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베리는데 저 계속 죽는다는 그분 생각나가지고 쟤한테 체리아 제일 재밌게 해주는 중인데 그래 그래 자 RBALS 이게 저렇게 못한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한판 한거 모르고 모르겠네 막 그전까지 게임을 들었으면 모르니까 어쨌든 나의 재미를 줬으니 뱅 그 다음에 다시 뱅하자 이제 뱅하러가 다시 뱅하러가 다시 뱅하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